청명한 아내가 시원한 날씨로 연인과 함께 라운딩 나가기 좋은 계절 가을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 기온 차이로 인해 자칫 감기에 걸리기 쉽다 이번 이지 스타일링에서는 일교차가 큰 날씨 라운딩을 함께하는 연인과 커플로 입기 좋은 간절기 필수 아이템 바람막이와 스웨터 가디건을 소개해보려 한다 쌀쌀한 찬기운과 따뜻한 햇볕의 기운이 동시에 느껴지는 가을 두 번째 커플라운딩 룩은 요즘 같은 간절기의 활용도가 높은 스웨터 가디건을 선택했다 라이트 블루 컬러로 연인과 시뮬러 룩을 연출할 수 있으며 라운딩 시 체온 보호가 가능한 스웨터 가디건으로 커플 골프 에어리 완성해보자 무봉지 라인으로 자연스러운 니트 곡선을 살린 엘리골프의 홀가모트 폴집업 가디건 착용시 슬림한 핏이 돋보여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필드에서 입기도 좋지만 앞뒤 양도 조직의 세련된 디자인이 일상 룩으로도 손색없는 아이템이다 이너로는 스윙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치감이 우수한 기본 모크넥트 셔츠를 매치 여기에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부드러운 터치감이 우수한 약기모 팬츠를 매치한다며 간절기 날씨와 활동생활 대비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의 골프열을 완성할 수 있다 남성과 동일한 라이트 블루 컬러를 완성해본 여성 간절기 골프예요 여성의 경우 전판 이지 패턴이 인상적인 자가드 브이넥 가디건을 선택했다 브이넥 부분의 두 가지 통과 하단의 단추가 어우러져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해준다 이너로는 은은한 자가드 로그 패턴과 카라의 메탈 포인트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화이트 티셔츠를 매치 여기에 아판트 힘으로 활동성을 좋은 플리츠 스커트와 화이트 니삭스를 함께 매치한다면 캐주얼한 셋업 룩을 완성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일구체가 큰 가을 시시각각 변하는 기온으로부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멋과 실용성도 동시에 잡은 엘리골프의 간절기 패션 아이템으로 연인과의 가을 라운딩을 즐겨보자